각 단어마다 두 개씩의 대화 표현이 나오지 첫 번째는 여기 의향 말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 제안하기라고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 의향 말한다는 얘기는 나의 의견이 뭐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야 그 표현에다 주의해서 글을 보면 돼 A가 이렇게 묻고 있지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올해 네 계획이 뭐야? 그럼 내 계획이 뭔지에 대한 의향을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 나와 있지 I'm thinking of 나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하고 있어? 오브 뒤에 있는 내용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이 내 의향이야 상대방이 지금 계획 물어봤는데 내 계획이 뭔지가 이제 오브 뒤에 나오는 거지 그래갖고 수영 수업을 들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생각이다 라는 표현을 의향 말하기라고 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표현을 할 때 무조건 그러면 I'm thinking of만 쓰느냐? 아니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Thinking about, considering, planning, plan, intended, be going to, will 다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얘네들이 다 우리의 의향이나 계획을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는 얘기야 같이 연결해갖고 받으면 될 테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의향을 표현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네 계획이 뭐야? 너 뭐 할 거야? 무슨 계획이 있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나 뭐 할 생각이야?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의향 말하기 이따 대화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 이 1번 부분 잘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도움 제한하기라고 나와 있네 상대방한테 내가 도와줄까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거야 자, do you want me to fix it? 이게 도움 제한하기지 너 내가 뭐뭐하길 원하니? fix it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니 또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의미잖아 그리고 아까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want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나왔을 때 목적보호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는 건 문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었지 자, 그래갖고 이 투부정사 뒷부분에다가 내용을 씁으로써 이 투부정사한 내용을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갖고 도움 제한하기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도움을 제한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지 내가 도와줄까? 이런 건 좀 생소할 거야 give your hand도 역시나 도와주다라는 얘기 내가 도와줄까? 네 내 도움 필요하니? 도와줄게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들 네 가지가 나와 있네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역시나 give me hand도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그 다음에 do a favor 하면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라는 의미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화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자 12페이지로 넘어올게 자, 수호와 에나에 대한 애 에나야, do you have any children's book? 너 아이들 책이 있니? you don't read any longer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자, any longer 하면 더 이상 그리고 not이 붙음으로서 하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너가 더 이상 읽지 않는 애들이 보는 책 가지고 있니? 라는 얘기야 자, 우리 무엇무엇을 보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무엇무엇에 해당되는 목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목저가 지금 없지? 역시나 목저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위치나 대시대 개치 앞에 사물이 선행사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면 선행사 자, 너 더 이상 잊지 않네 아이들 책 가지고 있니? 라고 수호가 물어봤더니 에나가 물론이야 근데 왜? 그러고서 이제 의향 표현하기 나왔네 내가 왜 물어봤는지에 대한 I'm thinking of it 나 생각하고 있거든 sending some books 책을 Children's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 얘가 이게 계획인 거지? My aunt told me 나의 승모가 나에게 말하기를 말할 때 리아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어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책이 필요하대 근데 어떠한 책? To read 하니까 읽을 책이라고 유튜브 정사는 형사적인 용법이 되겠네 읽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 들었거든 그때 에나가 오 좋은 생각이야 수호야 기다려봐 Until your books in Korean 너의 책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니? 너의 책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볼 건데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책 괜찮을까? 이런 느낌이지 So go Oh that's a problem 그건 문제네 왜? How about translating them into English? How about 다음에 이런 식으로 ing 나오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야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리고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라는 얘기야 A를 B로 번역하다 그러니까 책이 한국어로 쓰여있어 하고 문제가 되니까 뭐 하는 게 어때?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책들이 되겠지 책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수호가 번역? 오 좋은 생각인데 애나 Do you want me to help you? 자 요게 아까 전에 뭐였었지? 제안하기였나? 제안 묻기? 자 너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니? 이라고 원트 다음에 목적고 투부정서 나와있다는 거 그러더니 수호가 아 물론이지 만약에 We learn into any difficult expression 자 learn into 하면은 무엇무엇을 만나다 마주하다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어려운 표현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면 Let's ask 물어보자 우리 영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Ask for help 하면은 도움을 요청하다야 우리 영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오케이 It's really great that 자 요것도 문법적으로 하나 보이네 요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 진주어 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런 느낌 자 we can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 표현이 있잖아 그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좀 보도록 해 의향 표현하는 거 의향 말하기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도움 제안하기 이렇게 표현 자 다음 위태 A가 춤추는 동작을 하는데 Are you thinking of 너 생각하고 있니? learning 태권도 태권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아니 Are you thinking of learning to dance? 너 춤추는 방법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아 그러니까 이 동작을 보고서 너 태권도 배우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너 춤 배우려고? 어 맞대 I'm thinking of learning K-pop dancing 나 K-pop dancing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대 Do you want to me? 너 원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물론 That should be great 좋아 이런 의미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 여섯 개만 또 정리해보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그랬더니 I'm thinking of 나 생각 중이야 Doing some volunteer work 자원봉사하는 거 생각 중이래 Childcare 센터니까 어디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센터 그게 뭐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센터가 뭐야? 보유가 맞아 자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야 What would you do there? 너 거기서 뭐 할 건데? I would probably read some books 나 책을 읽어줄 거야 아이들에게 That sounds interesting 오 재밌겠는데 Can I join you? 내가 같이 해도 될까? Of course 물론이지 간단하지 자 두 번째 What are I going to do? Going to read? 너 뭘 읽고 있니?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리뷰하면 뭐 한다 그러지? 나 요즘에 하도 리뷰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책 읽고 독후감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다 자 독후감 숙제를 위해서 너 뭘 읽고 있니? 그랬더니 나 읽고 있대 나 읽으려고 생각 중이네 뭐를? 젊은 리더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너를 위한 완벽한 책을 내가 가지고 있지 오 Could you lend it to me? 너 그거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내일 가지고 올게 특별한 거 없었고 그 다음에 밑에 아빠 I'm a bit hungry 자 a bit 하면 조금 약간이란 얘기야 나 좀 배고픈데 Is there anything to eat? 먹을 것 좀 있을까? Do you want me to cook 떡볶이 for you? 역시나 want 다음에 목적보호 투구정사로 나와서 너 내가 떡볶이 요리해줄까? 떡볶이 요리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오 that be great 좋대 I love 떡볶이다 떡볶이 졸라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알았대 나에게 a few minutes 잠깐만 시간을 달래 어려운 거 없지? 너무 싫어갖고 야 지루하다 자 수진 Can you help us? 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물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We are going to ask the school to make a parking space for bicycle 자 ask라는 동사 우리 기본적으로 묻다라는 의미잖아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나오는데 이 목적보호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나오는 건 일단 ask 다음에 나오는 목적보호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고 ask가 이런 식으로 O형식으로 가면 ask는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가면 돼 요구하다 원트가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것처럼 ask도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쓰고 이 투부정사 쓴다는 형태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요구할 거야 뭐를? Make parking space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거야 근데 무엇을 위한 주차공간이냐면 자전거를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거야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인데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너 원하니? 내가 help you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니? 뭐하는 걸 도와주느냐 signatures from student 학생들로부터 sign을 모으는 걸 도와주기를 원하니? 이런 얘기거든 복잡한 문장 구조가 좀 숨어 있는데 일단 want 다음에 목적보호 투부정사 나온다는 건 아까 전부터 계속했던 거 기억하지 요 help라는 단어 자체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뒤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보호를 취할 수 있거든 요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사역동사 할 때 준사역동사라는 이름으로 그때 요 help는 목적보호를 원형 형태로 쓰는 거 외적으로 한 가지 더 쓴다는데 그거 기억나? 기억았나? 투부정사 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가 collect 말고 to collect도 나올 수 있어 너는 내가 너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sign 받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that would help us a lot 많이 도움이 될 거래 땡스 고맙대 자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하니? 나 생각하고 있어 going for a bike ride 자전거 타러 갈까 생각하고 있어 sounds good 오우 좋네 개나이 조인유 나 같이 가도 될까? 물론이지 let's meet 만나자 어디서? 공원에서 10시에 만나자 알았어 나 마지막이야 can you have a pancake for breakfast? 자 우리가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 먹을 수 있을까? 먹을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근데 we don't have any eggs 팬케이크 만들려면 계란이 필요한데 계란 없대 자 do you want me go to the store? 너 내가 가게 가서 get some 좀 사오기를 원하니? 이런 얘기고 요 2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얘도 역시나 동사원형이 저 2에 걸려있는 거야 둘 다 목적 부호가 되는 거지 좀 더 쉽게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다 땡스 마이크 고마워 마이크 can you get blueberry syrup to 블루베리 시럽도 사다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대화문하고 분문 마무리 지었어 2 1 2 2 2 2 3